밖에서 오는데 너무 잘 나오더라고요. 그림이 편안하게 일단 앉아보세요. 편안하게. 자 이거 되게 어색한데. 예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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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섹시하게 상관없어요. 예. 조금 웃긴다. 빨리. 제가 지금 원하는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거나 대주는 이런 스타일을 제가 찍을 거거든요. 왜 저를 센터 하신 거예요. 아니 너무 자연스럽게 보이셔가지고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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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연스러운 상황을 계속 만들어 보세요. 자연스러운 상황을. 오케이. 오케이. 계속 가만히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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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이면서. 이야. 아니 근데 눈이 너무 풀렸어요. 괜찮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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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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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. 감사합니다. 편안하게 계속 움직여주시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. 오케이. 빅토리아 오케이. 자 스타트. 빅토리아. 좋아요. 자 좀 더 다정스럽게. 오케이. 오케이. 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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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남자분 조금만 더. 왜요. 왜요. 그냥 자연스럽게. 갈 생각은 없습니다. 계속 갑니다. 자 좋아요. 자 좋아요. 남자분 조금만 더 가까이. 또 뭐. 옆어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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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자 이거를 언제 찍는다면은. 조금 더 가까이. 자. 자. 갑니다. 뭐. 뭐. 남자분 뭐. 왜요. 아니. 가만히 있으면 돼요.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. 진짜 해요? 오케이. 오케이. 자 갑니다. 오케이. 자 뭐. 뭐. 자 한 번 더. 다시하게 한 번 더. 옆어죽도 뭐. 좀 긴장하고 있어요. 폐정 폐정 폐정. 좋다 폐정. 폐정만. 폐정만 조금 더. 자. 조금만 더 해볼게. 폐정만 조금 더 해볼게. 자 마지막으로. 잠깐만. 자 하나 둘 셋. 팀. 예. 오케이. 오케이. 근데 지금 이쪽으로 가볼 건 어때요? 왜요. 긴장됐습니다. 네. 긴장돼서. 네. 좀 자연스럽게 내추럴한 포즈 좀 취해주시면 상관없는 거거든요. 괜찮으시겠죠? 남자가 귀생겼어요. 네. 여자 얼굴에다 손 한번 기대해주고. 오케이. 조금 더 그런 뜻이. 강력적으로. 오케이. 머리 기대고. 너무 기분 좋다. 사랑한다. 내가 남자다. 오케이. 이런 포즈가 최대한 좀 살릴 수 있는. 두 번째 거 로미아 줄리오 같은 거 같아요. 로미아 줄리오? 자 오케이. 자 갑니다. 오케이. 좋아요. 좋아요. 오케이. 오케이. 우와. 오. 고uro다가 고uro다가 고uro다가. 왜 시리야 왜 시리야. 인사! 잠깐만 안녕하세요 몇 퍼즐은 제가 꼭 찍고 싶은 퍼즐이거든요 한 퍼즐이고 이제 진짜 하는 거예요? 예, 아니 살짝만 나중에 제가 극도에 갔을 때 절장에 갔을 때 살짝만 대해주시면 돼요 이 정도로 잠시만요, 저거 꺼내야 되는데 어떤 거야? 향수 같은 거 뿌릴 수 있고 아, 오케이, 괜찮겠어요? 비토리아? 뭐 어떤 거예요? 아, 가글! 식품은 아닌데 그냥 마늘을 좀 먹어서 아, 마늘 먹어서? 야, 매너가 정말 좋으시네요 군매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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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자, 한 번 가겠습니다 자, 조금 더 있을 점 더 가까이도 돼요 자, 다 모자 시작합니다 자, 좀 더 좀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살짝 조금만 더 자, 마지막입니다 닿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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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닿은다 다, 남자분 닿아주세요 닿아주세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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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 어떠세요? 고맙습니다 빅토리아 야, 너 아까 준비된 거 다 했어? 자연스럽게 나오는 포즈 좋습니다 남자분이 약간 앞으로 더 섹시하게 남자분 조금만 더 섹시하게 해주세요 좋습니다 너무 귀엽다, 그렇죠? 남자분이 자, 아까 그 포즈 그대로 포즈 한번 살려보세요 연습 조금만 더 들어주시겠어요 조금만 더 귀여운 모습은 운대간 데 없이 사라졌어요 자, 살짝 한번 대보세요 약간 더, 남자분이 약간 더 약간 더, 오케이 남자분이 약간 대중대, 대중대, 대중대요, 오케이 아니요, 지금 한국 안 살아요 러시아에서 제가 정말 힘들게 모으신 분이라서 고맙습니다 아 아 유어 폰 넘버? 아, 알지 마 제가 어떻게 뭐 말을 빙빙해 뭐하냐 아 아 아 아주 쿨하게 그냥 제일 괜찮은 포즈 어떤 거예요? 세 개 중에서 세 땀 안 해주는 거예요 세 땀 하면 돼요?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고른다고 그냥 한 번 더, 한 번 더, 한 번 더 OK 자, 잠깐만 와洋. 마지막으로, 마지막으로 자, 한 번 안 할 수 있어요, 한 번 안 할 수 있어요 한 번 안 할 수 있어요, 한 번 할 수 있어요, OK 41 00 И1 kunna 호re, 오케이 оме 따라서 앉았다가, 앉았다가, 앉았다가 앉았다가, 오унк에, 오 네 어느 땐 괴력을 발휘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엔딩 엔딩 고맙습니다 커플들의 반응은? 방금 샷을 봤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잘 보이시더라고요 자연스럽게 하면 돼요? 여자친구분 아니라고 했죠? 아니라고요 잠깐만 앉으세요 조금만 더 가까이 여자친구가 있어요 좋습니다 아니 여러분 왜 이렇게 잘하세요 얘 봐요 얘 왜 그래요? 이런 모델이 어디서 아니 왜 그래요 같이 다니시면서 이런 포즈야 자 입술 좀 내밀고 자 입술 좀 내밀고 좀 더 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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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너무 local 너무 과싱이란 말이죠 고사한데 혹시 이렇게 들을 수 있겠어요 보직아들처럼 한마디 해보시겠어요 자 잠깐 오케이 끝 끝 끝 끝 여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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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 입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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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 애 glide 오케이 자 오케이 해줄 수 있겠어요? 둘이요? 아니요 남자분 일단 남자분 괜찮으시겠어요 여자친구분? 네 괜찮아요 여자 분 보시면서 조금 다정스럽게 오케이 눈빛 좋습니다 눈빛 살아있다 눈빛 눈빛 살아있다 눈빛 오케이 갑니다 고 오케이 뒷구리 조금 더 다정스럽게 조금 더 머리 비테라 머리 기도해서 오케이 비테라 머리 기도해서 오케이 좋습니다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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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여자친구분 잠깐 이쪽으로 오시겠어요? 아니 동의가 필요한 거라서 로미아 줄리엣 이거나 요런 거 요런 거 하고 싶은데 여자친구분은 어떤 거 찍으시면 요거요? 세 개 요거 괜찮으시겠어요? 자 좋습니다 갑니다 자 갑니다 자 자 자 좋습니다 자 좀 더 가까이 뭐 뭐 뭐 뭐 뭐 입술 약간 내밀고 사랑스럽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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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진짜 이 자식으로 된장찌야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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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에앗 고맙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? 아 너무 고맙습니다 동서양의 만남을 제가 동서양의 만남을 조금 표현을 해보고 싶으니까 여자친구 계시더라도 좀 괜찮으시겠어요 동서양의 만남? 아니 그래도 혹시 다른 여자분이랑 찍으면 기분 나쁘지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긋하게 좀 서로 바라보는 거 여자친구가 빨리 응원 좀 해주세요, 자 오케이! 여자친구가 빨리 응원 좀 해주세요, 자 오케이! 자, 좀 더 가까이! 자, 뭐! 자, 남자 웃지 말고! 자, 남자 웃지 말고! 자, 조금 더 섹시하게! 아, 못마땅하죠 조금 더 가까이! 뭐! 뭐! 더! 뭐! 뭐! 더! 뭐! 자, 좋습니다 이거 여자친구한테 먼저 허락받아야 되는데, 잠깐만 이쪽으로 오시겠어요? 아, 뭐! 너무 진한 거 안 되는데 아니, 너무 진하지는 않아요 이런 포즈나 이런 포즈나 이런 포즈 당연히 안 되죠 셋 중에 어떤 거? 셋 다 그냥 포즈만 차는 건 안 될까요? 안 되죠 그러면은 되는 사람을 골라보시죠 여자친구분께서 아니, 그럼 여자친구분께서 허락하는 수준은 어디까지예요? 아, 이 정도 허락하는 수준은 어디까지예요? 편안한 거 네, 편안한 거 찍을 테니까 아, 잠시만요 네 거울 있어요? 거울이요? 네 거울은 왜요? 잠깐 좀, 오늘 막 나오는 거라서 머리한테 못 맞이거나 잠깐 봐야 될 것 같아요 아, 거울이 혹시 준비되어 있나? 아, 그러면은 뒤에 수영이 잠깐 보이니까 잠깐만 머리 좀 다듬으시기 바랍니다 I'm so sorry, Victoria Just a moment 자, 이거 제가 꼭 찍고 싶은 건데 자, 이거 제가 꼭 찍고 싶은 건데 포즈가 이런 포즈가 있고요 이런 포즈 또 이런 포즈가 있거든요 아, 근데 진짜 이건 안 되는데 왜요? 이거 여자친구가 봐요 네? 이런 사진 찍고 여자친구 봐요 여자친구 때문에 안 됩니다 정말 안 돼요? 진짜 안 돼요 이런 터지는 안 돼요, 죄송합니다 정말 안 되시겠어요? 네, 진짜 안 돼요, 죄송합니다 아 네,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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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고맙습니다 네, 고맙습니다 네, 고맙습니다 네, 고맙습니다 네, 고맙습니다 너무 긴장하셨다 그러면은 한번 골라보세요 어떤 느낌이 제일 괜찮은지 아니,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뭐 원하는 포즈 같은 거 있으세요? 아, 편하신 대로 어떤 거 어떤 거? 한 번에 끝내겠습니다, 한 번에 한 번에 자 준비하시고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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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대로 가고, 엄마 귀엽다 엄마 오빠, 엄마 아악 안 되시겠어요? 알겠습니다, 아유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그래, 잠시만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혹시 지금이 뭐예요? 모델하고 계세요? 모델하고 계세요? 그래도 자세가 나오는구나 오케이 그리고 약간만 셔츠 하나 풀 수 있을까요? 네 오케이 자 남자분 좀 더 확렬하게 바라봐 주시고요 자 머리 한번 길어보고요 오케이 자 한번 안아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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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자 끝 역시 이런 퍼즈로 꼭 가고 싶거든요 이 퍼즈나 키스이시면 어떤 게 제일 괜찮으시겠어요? 연락해요 이걸로요? 살짝 정도는 키스 가능합니다 자 굿 자 굿 그래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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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더 강렬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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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웃겨 아니 직업 모델이다 보니까 일반인하고 좀 틀린 감이 진짜 다 먹고요 다 먹고요 오 자 완전히 깔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걸쳐서 나 먹어 오 오 오 자 하나 둘 셋 넷 셋 넷 셋 넷 셋 넷 셋 넷 아 네!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좋아요 어서 주세요 어서 주세요 어 인사하시고 인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한 시간 난감한데요 학원 하면 좀 재미도 있고요 체킨 보람도 있고 이왕 하는 김에 또 잘 나왔으면 해서